안녕하세요 여금주 여러분 오늘 함께할 스페셜 은행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최대필로 전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설의 36대 은행장 투말로우 바이 투게더의 리더 최수빈 후우 네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들 스페셜 은행장으로 찾아온 36대 악홍 수빈은행장입니다 후우 네 수빈씨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38대 재채채채민은행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랜만이시죠?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실 좀 많이 떨리거든요 채민씨가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네 리허설할 때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출장 중인 은채씨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또 공공연생 동갑 재민이 수빈이 찐친케미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자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할릴 은행장에 첫 번째 할릴 라인업 소개 부터 채채채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 먼저 글로벌이 주목하는 음악의 시인 세븐틴과 슈퍼루키 라이즈는 물론 퍼펙트하게 돌아온 르세라핌 또 정량하게 돌아온 유나이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선미씨와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아이브의 무대까지 이어지니까요 예금주분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0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 볼까요? 함께 보시죠 10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의 최이징뱅3 아이브의 이더웨이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? 10일 전 10일 전 10일 전